기아 타이거즈의 2023시즌 최대 수확은 김태군이란 확실한 주전포수를 눌러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전포수도 발굴했다는 점인데요. 1년 전만 해도 기아의 1군 안방이 김태군과 한준수 체제로 꾸려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임단장은 주요상을 영입하면서 한승택의 부족한 무게감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범수와 김선우까지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마친 이후에도 안방구도는 기존의 플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주요상과 한승택 체제가 개막 두 달간 제자리 걸음하면서 신범수가 1군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기아 안방의 공수생산력은 리그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한편 이둘의 긴장감 떨어지는 구도를 확 바꾼 선수가 2018년 1차 지명자인 포수 한준수입니다. 1차 지명자지만 육성선수로 전환된 시기도 있었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군복무 후 20키로 넘게 살을 빼면서 확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1군 적응 과정에서 김태군이란 확실한 주전 포수를 만난 게 한준수에겐 큰 행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시즌 한준수는 왜 기아가 5년 전 1차 지명으로 택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공수 겸장 포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우투 좌타임에 한방을 갖췄고 포구 및 송구 능력도 괜찮다는 평가였습니다. 볼 배합과 투수리드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팀 사령탑은 한준수의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준수의 최대 장점은 좌타자지만 왼손 투수의 공을 잘 친다는 점이며 14타수 5안타 타율 3알 오픈칠리 표본은 적지만 현장에서의 평가가 좋습니다. 이완은 반대로 우투수에게 타율 2알사푼닐이 19개의 삼진을 당하며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원시원하게 방망이를 돌리며 장타를 만드는 모습은 올해 단연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시즌 막판 김태군 단연 계약이 체결되자 아직 한준수가 주전으로 나서기엔 부족한 부분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태군과 3년 계약한 것도 2년 정도 김태군이 주전으로 뛰면 그 사이 한준수를 비롯한 백업들이 부담을 덜고 자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시간이 생긴다는 계산으로 읽혀지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태군과 한준수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시즌 막판 확인했으며 팀 내부에선 김태군이 한준수에게 볼배합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포수가 갖춰야 할 포구 자세, 블록킹, 송구 등 기본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같이 훈련했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김태군이 한준수에게 얘기해주는 게 크다라며 둘의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김태군의 영입으로 백업 포수에 대한 시간을 위해서 3년 벌어진 기한은 2026년 정도부터는 젊은 포수가 주전으로 적어도 김태군과 대등하게 출전 시간을 나눌 정도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며 그 선두주자는 현 시점에선 단연 한준수라 봐야 하고 현재 기하 젊은 포수들 중에서 한준수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케이스도 없습니다. 제대한 권혁경과 2024년 포수 최대어 이상주는 이제부터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성장하면 또 한준수에겐 자극이 되고 포수진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하의 안방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앞으로 2, 3년간 김태군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준수의 성장이 기하 안방에 흥미를 자아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